이 등식 같은 게 이게 사지 말라고 했더니 극간 사가지고 에네믹이거든요. 아 선생님, 에네믹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별로 좋게 안 보여요. 꼴보기 싫은지 그래. 예, 아니 아까. 이야, 무령을 내요. 이거 제가 감정 나 못 하겠는데. 이 정도 되면은 뭐 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골동품을 감정해 드립니다. 본격 미술 전문 채널 장원급제TV 도선생입니다. 오늘도 명지대 미래교육원 골동품감정경매학과 이상문 교수님과 함께하는 골동품의 맛.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구독자 두 분 모셔봤습니다. 예, 이쪽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친구가 명지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한 두 분 와서 이렇게 뵙고 그래서 제가 골동품이 좀 있어서 교수님한테 감정을 한 번 받으러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 온 최재용입니다. 아 저는 그 명지대, 이상문 교수님의 애제자. 교수님 왜 무슨 애제자 왔습니까? 특별히 아끼는 애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박윤기라고 합니다. 저도 맨 대구에서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그럼 어떻게 예전부터 알던 친구 혹시 사이십니까? 예, 친구지요. 뭐 싫은지 그래. 아니 아까 방송하기 전에 이게 시내와 싸우거든요. 싸우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럼 같은 취미를 갖고 계시네.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래. 3시의 길이. 오늘 방송 좀 기대됩니다. 네,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소장품이 어떤 건가요? 제가 요거. 아 요거랑. 농총하고 요거. 부부산이라고 하던데요. 아 요거 두 개요. 예, 요거 두 개하고 그거하고. 요거 두 개는 선생님께서. 예, 요거는 제가 최고급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좀 방송 욕심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잡을 때만 절단 남이네. 예. 아닙니다. 이게 잘 되면은 우리 도선생님 나시도 와가지고. 모시메리로 이거 하나 해드리려고. 이게 들품 같으면. 아 모시메리. 이야. 제가 감정하는데 너무 부담을 주시네. 교수님도 뭐 하나 해드려야 되지? 아 교수님도 당연히. 당연히. 이야. 이거 제가 감정나 못하겠는데. 아 제 오늘 모시메리가 날려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가품이라면. 교수님께서 사주시면 되죠. 이야 이거 진짜 부담되어야 돼요. 아 오늘. 우리 도선생. 맨날 한여름에 한복 입고 이래 더울 것 같아서. 아 이게 다이어트 효과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살이 쪽쪽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저렇게 입었어요. 아 맨날 저 오늘 이거부터 감정 걸려요. 아 이거 안 되겠어. 아 교수님 오늘 그 옆에 그거 뭡니까? 아 이거는 좀 어두운 데서 본다거나. 확대를 시켜볼 때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급감정을. 아 그거 좀 뭐 있습니까? 이런 종류가 가짜가 참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건 좀 잘 봐야지. 잔 종류가 가짜가 참 많아요. 근데 요 이게 찻잘인 거 같은데. 좀 이렇게 사연을 간단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경매장에서 제가 낙체를 하나 받은. 아 됐죠. 이거 몇 년 됐다 그러고. 19세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세기. 그럼 또 가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바깥에 무늬는 중국에 많이 있죠. 이 무늬. 근데 교수님 아까 되게 면밀하게 감정 용품으로 보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보신 겁니까? 지금 이 경우는 이 모래받침이 이게 시대가 만약에 만든 지 얼마 안 되면은 가짜일 것 같으면은 이 모래받침이 삭질 않았어요. 생모래가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떼를 뺐어요 누가. 제가 좀... 아 선생님께서 닦으셨습니까? 닦으셨었는지 하여튼 떼를 많이 제거했어요. 아 좀 육안으로는 떼가 잘 안 보여요.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옛날에 사용했던 흔적이라든가. 또는 이 모래가 삭은 흔적을 보이고 또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떼가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 떼를 집어넣다거나 이러면은 표가 나죠. 그런 걸 가려내기 위해서 확대기를 보는 거죠. 요거 두 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찻잔 세트 뭐 그런 건가요? 요런 잔 종류는 사실은 그 이제 제사 때나 아니면은 회갑년이나 뭐 이제 팔순잔치나 이런 때 이제 주로 쓰는 거거든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목숨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쓰는 게 아니죠. 장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오래 사는 장수를 뜻하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회갑년이나 이런 때 사용했겠죠.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거 우리 조금 있으면 이게 진품이라면은 우리 그 교수님한테 드리는 게 어떨까요? 회갑도 조금 있으면 될까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부담돼서 그런 거 원하지 않고 제대로 뭐냐 감정만 해드리는 게 제 소관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당황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 저 의뢰인은 이걸 얼마 주고 사셨어요? 한 200? 어? 한 100만 원씩이요? 200? 200? 아 그래서 사신 가격이에요? 예예예. 그 고등생이 한 번 보겠습니다. 아 예예. 유약도 잘 발려져 있고. 빠꼬미도 막 군데군데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핸드메이드. 그렇죠. 어 이거 제가 봤을 때 저 이거 진품 같은데. 진품 같아요? 얼마 전에 될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소변인데. 이제 아름다운 측면에서 이 그림이 저는 또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면 이런 용그림에 비해서. 그렇죠. 예. 뭔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가격 평가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아름다워야지만. 그게 1순위 아닙니까? 그게 1순위에요. 이 등식이라든지 이게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극간이 사가지고. 애를 먹이고. 아 선생님.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별로 좋게 안 보여. 이게 진품 같으면 내가. 저기 저 우리 교수님. 내가 이거 회간면 때 내가 꼭 갖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 회간면. 기승전 회간면. 대구 내려가면서 뭐 이렇게 또. 대판 싸우실 것 같은데. 예. 친구분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갑시다. 그렇습니다. 대원지대 학생으로서. 요거를 제가 감정할 때. 대충. 교수님 눈치 딱 보니까. 저거는 뭐 한 20만원. 네. 요거는. 교수님 오늘 이거 굉장히 좀. 고민하신다. 진지하게 바라보신 눈치 심상치 않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시별을 기울여서 감정을 해주셨습니다. 진품 맞습니다. 오. 예. 예. 교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갖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멋지십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연대가요. 지금부터 약 한. 백 한. 오십 년. 예. 우리가 공부할 때. 관효사기가 몇 년도에 폐지됐다고 그랬죠? 아. 188388. 아. 저도 아니고. 교수님 하시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자기 하면은 우선. 색이 좋아야지. 값이 높이 평가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색이 좀 많이 빠져요. 아. 색이. 예. 코발트가 이런 데 좀 묻어있죠. 예예. 번져 있습니다. 요런 청화가 안 묻어있어야 돼요. 아. 실수가 많이 나왔다. 또한 이제 우리가 가격 평가가. 그렇습니다. 정교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만 있을 때하고 두 개가 같이 있을 때하고 또. 가격 차이가 아닙니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교수님. 얼마입니까? 하나씩 있다면은. 한 개씩 한다면. 사실 한 백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평가하겠는데. 예.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인형 같은 거 없습니까? 아. 맞춰서 기분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아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사면이라고 쓴. 아. 기사면. 정체 미스터리의 골동품. 자. 우리 도 선생이 한번 감정해보세요. 아. 선물이라고 하셔가지고. 선물은 다 문제 있더라. 그죠? 골동 불변의 법칙. 골동품은 선물로 받지 말라. 아. 이거. 어떻습니까? 사각사각.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안쪽에. 떼가. 약간 눈에. 개인적으로 좀 거슬린다. 자. 우리 저기. 이 기사년을 몇 년이라고 했죠? 1,200. 예. 하하하. 69년. 아. 예. 69년. 예. 맞습니다. 아. 14세기에 만들어진 거죠. 이거 진품이라면은. 예. 2,500만원 봅니다. 2,500. 예. 시클하겠다. 하하하하. 예. 이거 진품은 아닌 것 같던데. 하하하하. 내가 교수님 눈치만 보고 내가 공부를 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참 안타깝게도. 하하하하. 사장님. 예. 안타깝게도. 하하하하. 제가 수업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자기에 기름기가 흐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광택이 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광택이 나는 거하고 또 기름을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 뭔가 유약을 바르면 속에서부터 광이 나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는 거추로 기름을 딱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하. 어쨌든. 이 상감은. 가품으로 밝혀졌습니다. 하하하하. 일단 1승 1패야잉.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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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제 의분의 1승 1패 상태입니다. 하하하하. 용항아리 감정 들어갑니다. 예. 이 용하고. 그쪽 용하고. 용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르죠. 용이. 우선 이거 발이 이렇게. 발이 있죠. 발이. 발이 있네요. 예. 이건 발이 없어요. 진해용은 비슷하군요. 예. 이런 용을 갖다가 우리가 진해용이라 그래요. 진해용도 좀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요런 형체를 갖다가. 예예. 18색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방류에서 만들었는데. 주로 이제 개성가마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예. 개성류라 그래요. 개성류는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 지방류여도. 관여 못지않게 값이 많이 나가죠. 아. 그러니까 지방류는 보통 저희가 알기로. 좀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그중에서도 개성류만큼은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되게 꿀팁입니다. 괜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잠깐. 이게 선생님 소장품이죠? 예. 맞습니다. 예예. 이게 왜. 이것도. 옆으로 조금. 제 얼굴도 좀 보여요. 하하하하하하. 이 주둥이 부분이. 보면은. 그건 높고. 이건. 약이 얕지 않아요. 예예예. 8세기 때는. 이 주둥이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지방류에서도. 그리고. 이제 굽이. 주둥이에 비해서 굽도 굉장히. 굽이. 굽도 되게 좁고. 속에는 깊이 파여 있습니다. 산하철 가루를. 물에 개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청하루 그린 것보다는. 산하철으로 그리게 되면. 가격이 더 높죠. 만약에 여기도. 지금 코발트를 그렸잖아요. 예예예. 만약에 철하루다 그림을 그렸다면. 예. 지금 이 가격보다는. 거의 배는 더 비싸죠. 아. 저기 저. 이게 진품 같으면. 옛날 같으면 한 1억인데. 예. 지금 시가로는 한 5천 정도 안 가겠습니까? 5천 정도. 예. 우리 저 선생님. 오. 기본적으로 그냥 막. 예. 4, 5천 막 나오고. 선생님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뭐시오시. 한 볼 확실한 걸 들었기 때문에. 아. 아. 그러나 저는. 예. 좀 더 약간.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그림이. 철화로 그려서. 조금. 되게 시소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높게 쳐서. 그래도 1,000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저는. 1,500 정도. 1,500 정도. 2,500 정도. 예. 두 선생 아까 그 말을 내가 좀 취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이요? 한복. 하하하하하하. 아서 약간. 아서 약간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 뭐 한 7,8,000만 원. 7,8,000요? 그렇습니다. 진품이. 진품이. 면 좋겠는데. 면 좋겠는데. 진품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선 여기 한 군데만 보더라도. 예. 옛날 때는 절대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런 색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때를 묻히면 안 묻으니까 기름때를 묻힌 거예요. 자 마지막. 예 마지막. 용항아리. 마지막 용항아리입니다. 용항아리. 아니 선생님 요것도 뭐 경매장에서 그렇게 구매하신 겁니까? 아니 이거는. 누가 지인한테 뭐. 뭐 일본 경매 사이트에서 뭐 진품이라고 구입하라고 해서 제가. 아. 아 일본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하십니까? 자기가 뭐. 맞다 그랬어. 너가 어때요? 감히. 이것도 말하려니까. 죄송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예예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 일단 여기서 좀. 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거 때 색깔. 때 색깔. 색깔의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용항아리 종류가 거의 이제 19세기 때 이제 용항아리가 제일 많은데. 예. 예. 그때 요러한 태토는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코발트 색도. 요런 시대의 코발트 색은 이거보다 더 진하지요. 교수님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뭐라 합니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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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라 합니까. 아니면 20세기에 만들었다고 이렇게 뭐. 제형품이라고. 요거는 이제 가짜로 얘기. 가짜로 봐야죠. 왜냐하면 가짜로. 이런 떼를 안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현대작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떼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네. 예. 요거 하나. 그지. 종지 요만한 거 하나. 무겁게 바스 들고 오신 건가. 품이고. 아. 선생님 약간 언짢으신 것 같습니다. 친구분께. 괜찮습니까. 이걸. 알고 가지고 계시는 거 하고. 그럼요. 모르고 갖고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많죠. 그렇습니다. 알고 바꿀 수 있죠. 예예예.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한 도자기 4점 정도. 이렇게 감정해봤는데요. 오늘 처음에 했던 부부잔. 진품으로 밝혀졌고. 가격은 300만 원.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는 모두 가품으로 밝혀졌지만. 그래도 저는 가품이 더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선생님. 이렇게 두 친구분 오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친구하고 티격태 했다마는. 예예예. 그거는. 우리들의 우정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교수님한테 너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감명을 받고 갑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뭐. 저도 한 말. 예예. 한 말도 하세요.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수업 한 번 듣는 것 보다.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촬영한 게 엄청난 공부입니다. 예예예. 넌 돈 8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무슨. 아. 선생님 이제. 8천만 원 밖에 없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어쨌든 오늘 구독자 선생님 두 분. 이제 친구분 나와 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 마저도. 진짜 그 깊은 우정이. 아 그럼요. 느껴져서. 좀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나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상봉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유튜브 방송을 항상 이렇게 보고들 계시겠지만은. 예. 벌적마다 아마 새롭게 이렇게 공부가 아마 되시려니 이렇게 봅니다. 저희 프로는 그냥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대화해 가면서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예예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항상 저희 프로에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품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가품이 나왔을 때 정말 그거가 정말 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다는. 예. 오히려 가품이 나옴으로서 공부가 더 잘. 그렇습니다. 놀라움은 덜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공부는 훨씬 된다는 점. 그리고 그만찜 시중에 지금 가품이 많다는 거를 아시고. 예. 왔습니다. 사실 때 주위에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꼭 문의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장원급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딱 só. 바다다다다니를 수 τι energạo shootings 도로 향하며 명상 síet 오랫 Gates. bare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bolài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